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은 자유 그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 그 자체가 자유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만약에 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정당하게 하여 주는 가치라든가 질서를 우리 앞에 가치라든가 질서를 우리 앞에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결정된 가치와 질서가 없다면 그렇죠. 신에 의해서 제시된 결정된 가치와 질서가 없다면 그런 가치와 질서도 우리 앞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확연한 가치권 속에서 아무런 정당성이나 변명을 설명해낼 수 없다. 즉 어떤 것이 정당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이 부당하고 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는 것이 옳고 이것을 하는 것이 그르다 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자유로우며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유의 선고를 받은 셈이라는 말로써 표현은 끝난다. 사람은 스스로를 창조한 것은 아닐까달게 선고를 받는 것이예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요. 그냥 그렇게 세상에 던져진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 자유를 선고한 겁니다. 세상에 한 번 내던져지자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까닭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므로 내가 거기에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유였으므로 내 선택의 결과이므로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은 자신이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어떤 주어진 가치, 주어진 세계 안에서, 주어진 미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유로운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저 가봅니다. 태어나는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든 간에 만들어야 할 장래, 그를 기다리는 무구한 장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말은 옳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사람은 고독하다. 그렇죠.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될지 모르므로,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므로, 내 존재적 고민 앞에서 인간은 늘 고독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것은 내 자유의 문제입니다. 혼자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도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은 결국 자신의 미래 앞에서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도덕적 선택을 하는데 누가 도울 수 있는가?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를 위한 자유를 원하는 동시에 하나하나의 특수한 경우를 통하여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자유를 원하면서 그것이 타인의 자유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것과 타인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했는데 타인이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유가 침해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자유는,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게 된다면 그렇죠. 결국 이 자유가 책임성 있는 자유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나의 자유도 누군가가 침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저 가보죠. 물론 인간의 정의로서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죠. 인간은 원래 자유로운 존재였잖아요. 그것은 타인에게 의존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가주망, 즉 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 안에 참여하는 이 안가주망이 생기자마자 나는 나의 자유와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가 또한 타인의 자유를 목적으로 삼아야만 나의 자유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즉, 타인의 자유를 목적으로 삼고 저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때 나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자유를 목적으로 할 때 나의 자유도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정당성의 견지로서 사람이란 그 존재가 본질을 앞서는 존재이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실존주의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것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자가 존재를 앞선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요. 하이데거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사르트르는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완전히 실존적인 존재로 보면 어떤 정체성도 같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여러가지 껍질들을 갖게 됩니다. 이름도 갖게 되고요. 사회적 관계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현존입니다. 현재의 존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존재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실존적 상태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적 자아가 본질적인 자아, 즉 실존적 자아보다 앞선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존재 방식이 나의 실존적 본질을 앞서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자유밖에는 원할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동시에 타인의 자유밖에는 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를 원해야만 나의 자유도 함께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므로 이처럼 자유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의지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의 존재의 완전한 무상과 완전한 자유를 스스로 은폐하려고 꾀하는 이들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경관한 심정으로 혹은 결정론적 구실로 그들의 완전한 자유를 스스로 은폐하려는 사람들을 나는 비겁한 자들이라고 부른다. 또 그들의 존재라는 것이 땅 위에서 인간의 출현에 우연에 지나지 않은데 그것을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려는 이들을 나는 떳떳하지 못한 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겁한 자나 떳떳하지 못한 자거나 엄밀한 정당성의 견지에서만 평가될 수 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므로 나는 정당해. 나의 자유는 정당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비겁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자유를 함께 원하고 타인의 자유를 함께 보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타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만이 나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저 가보죠. 그래서 이처럼 도덕적 가치의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그 가치의 일정한 형태는 보편적인 것이다. 칸트는 자유는 그 자체와 타인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찬성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적 자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실존적 본질보다 그 이후에 얻어진 현존, 현존재 즉 관계적인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관계적인 자아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를 함께 욕망하고 그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의 자유는 혼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자유가 침해될 때 함께 싸우고 또 함께 투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자유롭고 인간에 걸리고 확보되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고전독해 시장과 통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홉스, 스미스, 하이에크, 케인즈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